지출 서비스에서 관리자는 다양한 형태의 지출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 지출 서비스를 선택합니다. 지출 신청 현황에서는 지출 결에서 서식으로 작성된 전체 지출 신청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 결제 상태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. 예산 관련 항목은 예산 사용 시에만 노출됩니다. 거래 차별 정산 현황에서는 거래 차별 지출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 검색 조건을 활용하여 원하는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. 진행 중 포함을 선택하면 결제가 진행 중인 건을 포함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.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검색 결과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. 지출 항목별 정산 현황에서는 지출 항목별로 지출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검색 조건을 활용하여 원하는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. 진행 중 포함을 선택하면 결제가 진행 중인 건을 포함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.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검색 결과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. 예산 대비 사용 현황에서는 예산 대비 사용 신청된 금액의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 부서, 사용 기간, 예산명, 지출 항목별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. 예산 대비 지출 항목별 배정 금액과 사용 금액 현황이 조회됩니다.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검색 결과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geo yang 51GBcc Casey τουeras 하나는 lon제하여 검색했다면 감사합니다.